몬스터 스테링스 몬스터 스테링스 몬스터 스테링스 네 안녕하세요 몬스터 스테링스입니다 여기는 몬스터 제2공장 경주 공장에 와있구요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 들어보셨나요?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컴팩트 하면서도 무게 전달력이 우수한 제품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제품들입니다 이카리안의 머신 지금은 프리코로 명칭을 바뀌어서 나오는데 이 모델은 나오지는 않고 완전히 리뉴얼해서 나오는 머신입니다 이거는 에이전 올드스쿨 제품입니다 레어템이고 구하기도 좀 힘든 품목들입니다 여기 한 17종인가 18종 정도가 세트로 묶여져 있는데 품목도 정말 좋고 운동감이 굉장히 우수한 제품입니다 리포하기 전에는 노란색이었는데 지금 올리폼으로 해서 화이트로 화이트에 블랙 시트로 해서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리퍼 상태를 지금부터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자 보셨죠 정말 퀄리티가 좋게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FM대로 제가 올리폼을 한 상태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원래 색상이 노란색 엘로우 색상으로 저희 공장으로 입구가 되었는데 지금은 화이트죠 보시면 도장의 질도 굉장히 잘 나왔고 레저톤으로 해서 굉장히 예쁘게 나왔습니다 자세하게 보시면 흥광색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있는 도장을 전부 다 삐깨낸 상태에서 새롭게 도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있는 도장이 있는 상태에서 흰색을 덮게 되면 형광색이 살짝 비칩니다 그래서 색상이 화이트 색상이 아니라 형광색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제품의 퀄리티도 좀 많이 떨어지고 보기에도 좋지 않은데 저희같이 이렇게 도장이 100% 화이트 색상으로 이게 비친다는 것은 기존 색상을 다 제외시키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화이트로 입혔기 때문에 도장의 질이 이 정도의 퀄리티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간혹 관자님들께서 리퍼를 할 때 무조건 도장을 다 삐키느냐 라고 간혹 가다 질문하신 분들도 계세요 쇼트를 치는 이유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안에서 비치는 색상이 있을 때 쇼트를 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도장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상태 예를 들어 녹이 너무 많거나 도장면이 고르지 않을 경우에는 100% 다 쇼트를 칩니다 그런데 기존 도장이 굉장히 깨끗하거나 할 경우에는 그 위에다가 그냥 도장을 입힐 때도 있습니다 기존 도장이 상태가 정말 좋은 상태에서 그 위에 도장을 얽히게 되면 도장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내구성이라고 얘기하는 내구성 쪽에서는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존 도장이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도장을 엎을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도장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기존 도장을 전부 다 쇼트를 치고 제외를 시킨 다음에 그 위에다가 도장을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쇼트를 쳐야 되는지 쇼트를 안 쳐야 되는지 제품의 상태에 따라서 사항에 따라서 보는 변화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장님들께서 한번씩 저한테 질문을 주시길래 그 영상으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카리안 품목은 굉장히 품목도 좋고 여기 보시면 헥스커트도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라서 품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티커 같은 경우에도 제가 100% 다 구현을 했습니다 오리지널 같이 다 해서 저희가 진짜 누구나 봐도 오리지널 같은 새 제품 같은 형태로 다 구현했기 때문에 상태가 굉장히 우스워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이카리안 제품이라서 더욱 만족도가 높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5월 초에 5월 초에 출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납품이 되면 납품 현장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세팅이 다 된 상태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촬영하고요 제품에 궁금하신 부분이나 제품 구매하신 관장님께서는 저에게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구요 저희 몬스터 스테링사 같은 경우에는 현금, 카드, 리스 모든걸 다 맞춰드립니다 진짜 좋은 제품 믿을 수 있는 중고 제품을 찾으실 때에는 저희 몬스터 스테링스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